우리가 아침에 일어나면 물 한 잔을 마셔야 하는 이유 알고 계셨나요? 우리 몸은 잠을 자는 동안 점차 회복을 하고 에너지도 저장하며 호르몬의 균형을 맞추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독소와 노폐물이 발생하고 아침에 화장실에서 이를 배출하는 것인데요. 특히 사람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적게는 500ml, 많게는 1L의 수분이 땀과 노폐물로 손실되어 혈액의 점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물을 마셔 혈액의 점도를 낮춰야 혈액순환에 도움이 될 뿐 아니라 방운동도 활성화시켜 대변활동도 돕는다고 합니다. 우리가 아침에 꼭 마셔줘야 할 물 한 잔 가능하면 좋은 물로 마셔야겠죠? 예전부터 정수기 만드는 것에 늘 진심이었던 글로벌 기업 암회의가 최근 뉴이스프린이라는 신제품을 출시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화학산업 시장의 규모가 커지면서 우리의 삶은 편해졌지만 바다에서 발견되는 미세플라스틱이 많아지는 등 부작용도 있으며 새롭게 버려지는 신종 오염물과 현물질 역시 진화하고 있어 우리의 삶을 위협하고 있습니다. 세상이 변할수록 우리의 기술도 진화해야겠죠? 암회의의 뉴이스프린 정수기는 좋은 물을 제공하기 위한 암회의의 집요함을 그대로 담았으며 기존 제품 대비 더욱 향상된 편의성과 강력해진 정수 성능에 자양합니다. 특히 물 인증과 관련해 가장 권위있는 인증으로 세계보건기구가 음용수 및 정수기에 관한 시험기관으로 공식 지정한 NSF로부터 무려 4가지의 인증을 받았는데요. NSF의 인증에 따르면 암회의 뉴이스프린은 0.5에서 1마이크로미터 입자 크기의 미세플라스틱 역과 인증 기준인 85%를 훨씬 넘는 95%를 기록했으며 보호막이 있는 박테리아 제거, 신종 의약품 19종에 대한 역과 성능 쉽게 분해되지 않고 인체와 환경에 축적되는 불멸의 화합물질과 과불화 화합물질종에 대한 역과 성능도 인증받았습니다. 완전 새로워진 3중 필터 카트리지가 이러한 깨끗한 물을 만들 수 있게 도와준다고 합니다. 건강을 위해 아침마다 우리가 마셔야 할 한 잔의 물 가능하면 권위있는 기관에서 인정받은 깨끗한 물을 마시는 것이 좋지 않을까요? 우리 모두 아침에 물 한 잔 먹는 습관으로 건강을 챙기도록 합시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